옛날에 스님한테 선물을 받은 스카프야. 너무 예쁘지? 모기 퇴치 효과가 있는 그런 걸로 염색을 한 거예요. 치안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모기로부터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스카프야. 어메, 어메. 어떻게 하면 좋아. 어? 바삭바삭. 어머니. 어머니. 너 근데 지금 서양화에 한 폭의 그림 같아. 누가 너를 봤으면. 화폭에 남겼을 거야. 그러니까 한 200년 전. 그림에서 많이 봤던 모델들. 가만 보면 에리씨도 패션 취향이 진짜 독특해. 진짜 맞아. 하라 너는 어때? 저는 한복을 좋아해서 즐길 것 같아요, 오히려. 하나가 공부만 하느라고 패션 중에는 좀 관심이 없었구나.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아니 지금 재밌지? 재밌어요, 너무 재밌어요. 그렇지. 지금 3위였어. 2위 궁금하지 않나요? 2위는 얼마나 더 재밌을까요? 그러니까. 근데 저는 대충 예상은 돼요. 그래? 한번 보자고. 고.